저는 코 수술을 받으러 왔습니다. 콧대가 일단 너무 낮아요. 아 옆으로 한 번만 더 풀어줬어요. 콧대가 좀 많이 낮아요. 왼쪽은 좀 있는 편인데 콧대가 아예 없어서 아 오남이 닮았다는 말이에요. 웃을 때 오남이 닮았다는 말 많이 들어요. 오늘은 일주일 차입니다. 저는 생각보다 굳기가 없죠. 여기 멍은 이렇게 있는데 화장으로 가려 놓은 상태입니다. 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. 보시면 저는 콧대가 나중에 정말 콤플렉스였는데 이렇게 콧대가 딱 예쁘게 직선 반버선 코 모양으로 딱 제가 좋아하는 모양의 코가 나왔습니다. 저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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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 만족해요. 그러면은 안녕!